또 저희가 소개받을 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요? 네.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이 기도 이쪽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코가 또 숨을 잘 쉴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목입니다. 목이 편안해야 숨이 잘 쉬어지고 그리고 목의 각도에 따라서 숨 쉬는 게 달라지거든요. 기도가 꺾일 수도 있고 또 숨이 잘 쉬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는 동안에 이 경추가 제대로 유치를 해야 목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잠에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베개가 무척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베개를 많이 찾아요. 맞는 베개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베개를 찾아다녀요? 베개를 나한테 맞추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베개. 나한테 맞추는 베개. 힐링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궁금해요. 빨리 보여주세요. 맞추러 가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추가 고유의 각도를 이렇게 C커브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사람마다 각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의 각이 있어요. 그 각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머리 받침 주머니. 그걸로 이제 높이를 조절해서 맞출 거고요. 이 높이도 목 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넣고 빼고 하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높이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런 소재 메밀 껍질은 아니지만 메밀 껍질이 또 오래되면 부스러지고 안 좋아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돼서 머리에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줘야 돼요. 고객의 말을 빌자면 자기가 베개를 30여 개를 샀는데 도저히 맞는 걸 없었대요.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맞추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말 딱 하더라고요. 베개의 끝판왕. 정말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베개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각도를 재서 체험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베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좀 많이 늘어왔을 때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 그게 있네요. 확실히 편안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신발을 맞지 않는 걸 신고 있다가 나한테 꼭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몸이 정상적인 위치를 찾을 때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베개는 내가 베개를 뱉는지 안 뱉는지를 모를 정도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심장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심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코에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 이거는 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도 마찬가지로 뱉는지 안 뱉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정말 나한테 맞는 베개예요. 그래서 베개를 안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베개가 안 맞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높은 베개, 낮은 베개?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베개. 그게 진짜 좋은 베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보고,